우리 엄마 말씀이야 자존심이 보통 강하신 분이 아니거든 조금도 섭섭하게 생각할 거 없어 민재가 우리랑 같이 살자고 했을 때도 아 자네 오해 없는 거지 빚이 얼마나 듭니까? 말 못하지 내가 아무리 기회 주지 않아도 동생 팔아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 명색이 오빠야 날 우스운 오빠로 만들지 마 자 물론 나도 부자 집에 장가 가서 청아 떡 보며 살고 싶은 생각 할 때도 있어 근데 오빠로서 동생 떡 보겠다는 건 좀 치사하지 않아? 물론 혜란이가 나중에 결혼해서 엄마를 돕는 거는 지극한 효심에서 그런 거니까 그렇다 쳐 근데 결혼하기도 전에 도움을 바랄 수는 없지 우리 혜란이를 진짜로 좋아한다면 우리 혜란이만 행복하게 해줘 이게 오빠로서 바른 길이지 안 그래? 그럼 형님이 좀 도와주세요 형님? 이야 이 형님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 좋아 우리 한번 팀을 합쳐보자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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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분명히 다른 이유 있죠 그 이유 말씀해 주세요 진실을 말해줘요 네 그런 거 없어 분명히 말씀하시려고 했잖아요 돈 얘기야 우리 집 빈 얘기 너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고 싶겠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어요 네 맘대로 생각해라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 아니 그럼 내가 정료랑 할 말이야 정료랑 할 말이야 그 이유가 정료랑 할 말이야 너무 잘생긴 해 그 이유가 정료랑 할 말이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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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, 유진이 안 들어왔어요. 여보, 유진이 안 들어왔다고요? 지금 민지하고 있는게 틀림없어요. 어떻게 해요, 여보? 유진이 이렇게까지 몰아버지 건 당신이에요. 유진이, 찾아야 돼요. 유진, 민지의 전화번호 몰라요? 나 회사 번호밖에 몰라요. 아니, 대체 어디다 하는 거예요? 어디다 하는 거냐니까요. 상관 많아요. 민지의 오피스텔이 어디에요? 여보세요? 민지의 오피스텔이 어디에요? 형수님. 우리 유진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? 아니,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? 상관 말아요. 어디에요? 어디냐고요? 민지의 오피스텔이 내가 알려주죠. 우리 유진이 당신한테 그렇게 믿게 만들기 위해서 안 들어온 거예요. 민지하고 같이 있잖아요. 난 유진이 믿어요. 유진이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.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? 여보. 우리 서로 추워지지 마십시다. 응? 난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못 믿어요. 어디에요? 어디냐고요? 경솔한 애들 아니니까 별일 없을 거요. 민지한테 전화 한번 해봐요. 당신 민지를 그렇게 몰라? 민지를 뭐 믿어? 그러고 밤새울 거야? 내가 혜란이를 왜 사랑했는지 알겠어. 형귀네 집에서 사는 동안 나한테는 사랑할 자유마저 없었어. 아버지에 대해서도 어머니에 대해서도 내 감정 표현할 수가 없었어. 한 눈 안 되는 거였어. 밥먹는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거는 마찬가지였어. 혜성이와 혜란이는 혜성이와 혜란이는 날 있는 그대로 봐줬어. 그래서 혜성이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고 혜란이는 사랑도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. 눈치 볼 필요도 없었고 조심할 필요도 없었으니까. 누군가의 가족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나한테 얼마나 절실했는지 모를 거야. 필요한 사람이 돼서 누군가는 마음껏 살해보고 싶었어. 이해할 수 있어. 이해할 수 있어. 형규하고 날 바라보던 네 눈빛 잊을 수가 없어. 부러워하면서도 절대로 가까이 오지 않았어. 어쩌면 난 그래서 더 형규하고 친한 척 했는지도 몰라. 너는 유진이 넌 너도 내가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. 그래서 처음부터 나한테 마음을 닫아버린 거니? 그랬을 거야. 아니, 그랬어. 난 주제 넘는 짓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고 말썽 부려 집안을 시끄럽게 해서 관심을 끌고 싶지도 않았어. 그저 조용히 얌전하게 어른이 되기만을 기다렸어. 네가 옳다는 게 증명이 됐네. 무진아. 감사하려고 했는데. 문 열어! 발자 문 열어! 문 열어! 문 열어! 민재야, 잠깐만. 무슨 짓이야? 빨리 입어. 됐어 문 열어. 옷 입어 입으라고! 당장 문 열어! 문 열지못해! 유진아, 이건 아니야. 빨리 입어. 민재야, 잠깐이야. 잠깐이면 돼. 우리 여기까지는 해보자. 날 얼마나 뻔뻔하고 영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속이 시원하겠어. 이 순간만 잘 넘기면 될 거야. 날 믿어. 민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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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이 피어난 놈. 이 짐승맹도 못한 놈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. 어떻게,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. 내가, 내가 이런다고 당뇨할 것 같아. 이 나쁜 놈. 난, 난 절대로도 받아들일 수 없어! 어! 민재야. 미안해. 꼭 물어봅시다!